수중재활센터 저희 수중재활센터는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수중재활 전문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서울 수중재활센터는 ATRI, IG, 와바 한국지부이며 매년 수중운동 관련 국내 세미나를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마스터 세미나는 국제 와바 인증 자격을 취득한 저희 센터 강사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세미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